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거기 보고 있는 것은 민물장어입니다. 민물장어 지금 현재 살아가 있거든요. 잡은 데는 조금 좀 시간이 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한사람을 잡았습니다. 지금 또 다른 고기를 의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고기를 의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한 번 더 안 돼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 안에 보면 굉장히 지금 고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자 조금 더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지고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송정혜. 예. 예. 지금 한 민장대 하나 하고 후까스대 하나 하고 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민장대 하나 하고 후까스대 하나 하고 했거든요. 아까 짱어 그거는 요대죠. 짱어. 짱어. 짱어 길어.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 제가 통화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해 보기에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닐 때로, 닐 때는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닙니다. 새우, 밑에 새우 달고, 새우 달고. 자 멀리 캐스팅 간 것도 아닙니다. 요기에서 한 3, 4m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찌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대 보십시오. 자 찍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요 사람이 굉장히 낚시 잘합니다. 요 사람이 낚시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인데 낚시를 같이 다니 보면은 같이 다니 보면은 조금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화를 모르겠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현재는 민짱떼고, 민짱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짱떼로, 민짱떼로 망상어를 한 20, 한 5cm 이상 정도 되는 거를 한 마리 올렸었습니다. 한 마리 올렸는데 망상어돼서 제가 영상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고기는 아까 망에 있는 거 좀 보여 드릴 거요. 자 여러분들. 영상은 요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